어쨌든 종점 도착. 이곳엔 쿠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는데 잘못된 정보였나? 의심이 들었다. 필라르 해변. 가이드북에서 소개하기로는 쿠바를 넘어 카리브해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했다. 아무래도 그건 지난 얘기인 듯하다. 물빛도 좀 탁해 보이고 게다가 공사장 배경이라니. 좀 걱정이 들었다. 바닷속은 괜찮은 걸까? 나는 리조트 앞 해변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. 이 섬 바닷속에는 산호초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. 그 산호초를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섬에서 스노클링을 즐긴다. 산호초가 대량 봐. 나뉘가 나뉘이네. CHANGA? 나뉘! 나뉘. supervisors한 거래은 구바야? Yeah. 이rition은 최고다. 네.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Jewish시오에 있어서. 이 메뉴가가 나뉘여? 그리고 여기가 최고다. 다이애델캠멘, 툴룸, 캔쿤, 쿠바는 이렇게 잘 다행이 되었습니다. 쿠바에서는 수심이 얕은 해변 근처에서도 산호초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단다. 우리는 먼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다. 카타마란이라는 작은 요즈를 타고 약 40분쯤을 달리자 목적지가 보인다. 이곳에 산호 군락이 있다.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밖에서도 산호가 보인다. 나는 주저없이 뛰어들었다.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얕은 수심의 바다 아래. 산호초가 살고 있다. 가이드가 한 말처럼 먼 바다여서인지 아직 이곳은 깨끗하고 산호는 안전하다. 스노클링을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투명한 바다는 처음. 더욱이 멋진 산호 군락과 다양한 물고기에 나의 시선을 뺏겨버렸다. 언젠가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언젠가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